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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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영상은 어떠한 영상입니다! 오늘은 청양고추가라이곤컬러셔러요 청양고추가라이곤소스 청양고추가라이곤소스 마지막에 다진 청양고추가라이곤소스 초콜릿 초콜릿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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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단맛이 더 아름다워요 모짜렐라 스프링 예약은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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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요 반죽이 쫄깃쫄깃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달콤하고 맛있네요 초콜릿 초콜릿 다시 먹어볼게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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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치즈소스 딸기맛 헤어스타일 크림소스 팽이버섯 오븐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오븐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소스 치즈가 너무 좋아요 야맛이 더 맛있어요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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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쫄깃쫄깃 쭈깃.. 니깃쭈깃 흑흑 닭다리 참기름 멸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번엔 뼈가 초콜릿 감사합니다.